음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바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입니다. 포항시는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이에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H2코리아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26일 지역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소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H2코리아는 지난 2021년 수소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수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수소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정보 교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는 H2코리아의 포항시 역점 추진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포항시의 수소산업 역량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포항시와 H2코리아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050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수소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와 우수인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도시경제와 시민생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수소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경북도, 안동시와 손을 잡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미래 성장을 이끌 국가전략기술인 유전자, 세포치료기술 선점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 소식 전해드립니다. 26일 포항시는 경북 도청에서 경북도, 안동시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안동시는 경북도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도시는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생산 및 품질 고도화에 걸친 전주기를 특화해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한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에 함께합니다. 현재 산자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항시는 경북도, 안동시와 함께 우수한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도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경북이 특화단지를 유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빠른 인허가, 세제 혜택을 비롯해 기술개발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라면 대전리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항시는 3.1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105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 됐던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지난 1일 포항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송라면 대전리에서 3.1절 기념식을 열고 3.1운동 의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유족회, 보훈단체 등 4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한 순국선열의 위협과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행사는 대전 3.1 의거기념관에서 대전리 14인 의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헌파 및 타종으로 시작됐고 이후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포항시립연극단이 3.1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펼쳐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05년 전 3.1운동의 함성과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4일 의료파업과 관련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해군 포항병원과 포항 3명 기독병원을 방문한 이강덕 시장은 유사시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 시는 대형병원과 시 간부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책임전담제를 실시해 의료대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9일 책임전담제 총괄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8일 포항시청에서 2024년 포항스틸러스 시즌 예매권 1일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신임 박태하 감독과 주장 완델손 선수 등이 참여했으며 많은 축구팬들이 모여 스틸러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 이날 시즌 예매권은 51%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시립예술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휘자와 연출자를 위촉했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신임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에는 차웅 지휘자, 포항시립연극단 신임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에는 박장렬 연출자가 위촉됐습니다. 신임지휘자 및 연출자는 앞으로 2년간 각각 시립교향악단과 시립연극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등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대진단 안내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주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는 29일 동포항 포항은하수 로타리클럽과 취약계층 틀리 및 브릿지 시술비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으로 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틀리 브릿지 시술비용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며 비용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9일 포항시는 수산분야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를 가지고 해양수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산분야 관계자들은 포항시가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고, 시는 올해 해양수산분야 84개 사업에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해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이번 사업 꼭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에는 단지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인데요. 신청을 원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3월 14일까지 포항시 공동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